Μ AND MY Bkem 아잇 자 반갑습니다. 보도기입니다. 오늘도 아이저 계획자ip 시작하도록 걸로 recep겠습니다 벌써 십 2015년 3월 3일이예요. 12시가 지나 bitter 때문에 3월입니다 여러분들 3.3 삼겹살 데이 또 계약을 했죠 여러분들 아 따 계약 축하드립니다 나 저 빠지는게 공부해라 씨 DS 아닙니다 자 이번에도 제 9차 벌써 제 9차 수염방이 돌아왔습니다 아닙니다. 자 이번에도 이번에도 제9차 벌써 제9차 수염빵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수염빵 이마는 뭐냐 지금 4개를 8번이나 했는데 내가 다 이겼다 이마 이거입니다 제8차 수염빵에서 여러분들이 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패션왕 벌칙을 받으셨구요 패션왕 벌칙 그 다음 이번에는 제9차 수염빵 이번에도 제가 지면 수염빵 깔끔하게 밀구요 제가 이긴다면 여러분들의 애장품 내가 정말 아끼고 내가 보물처럼 아끼는 그런 아이템들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자랑을 해주세요 이번에도 본인 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장품 옆에 꼭 숟가락 꼭 숟가락을 두건 아니면 옷같은거 입을 때 숟가락을 꼭 에 들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스타트하도록 할게요 닉네임 언급은 하지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시청자 닉네임 언급은 하지마세요 자 갑니다 자 세번 돌릴게요 아 그럼 여러분들 막 시간제한을 더요 뭐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데 아니요 전 그런 페널티 안고 갈 부분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아까 이거 녹화 전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감 없이 계속 뭐 제가 압도적이고 좋은 아이템 무조건 나오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저번주나 저저번주만 해도 제가 한칸 유지하면서 막 죽을 뻔하고 그러셨어요 그런건 짓불 언급도 안하면서 무조건 뭐 파밍한다 파밍은 무조건 이긴다 좋은 아이템 나올 수 밖에 없는데 파밍은 제한이 있습니다 아이씨이 바람들아 아닙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돌릴게요 출발 으 Shakespeare 갔습니다 ok 황금망 나올 때까지 돌리구요 자 가보자 아닌데요 그 망taćicular ceremonies 아니 내 컨트롤이야 고고는 다 피해서 컨트롤 먹을 거잖아 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reh Vors 한 번 구경만 해볼게요 와 미쳤다 하아 자 저주받은 방은 무조건 돌립니다 황금화 나올 때까지 돌리는 것이고요 쭉 돌릴게요 그 아 여기서부터 시작할게요 어떻게 보면 4번 팜이라는데 맞아요 맞아요 잠깐만 어? 나 키보드 조각 빠졌어 방금 움직이다가 설마 복선인가 자 과연 아 엔트네요 쓰레기죠 야 굉장히 좋아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에요 체력 올려주고 쏘울아트까지 주는 정말 괜찮은 밴드죠 어? 안돼 잠깐만 밴드를 안고 가기에는 초반이 좀 그래 쏘울아트를 2개인가 주고 2개인가 3개인가 주는데 어 어떻게 보면 탱크 아이템이죠 탱크 자 점을 먹으면 두번째 스테이지때 분명히 높은 확률로 악마방은 가겠죠 우선 쏘울아트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데미지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자 왕 잡아보고 먹도록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먹어 갑시다 악마방은 가지만 아 뭐 가기전에 죽을수도 있어요 데미지가 꾸지기 때문에 오케이 설마 여기서 공사감 네 체력 아하암 갑시다 모던이 오늘 그만두지않는걸 후회하게될듯 야 무섭게 그런 소리 하지마 약간 저 복선드립 나왔고 빨리 죽어 이 신선한 고개 오케이 열쇠좋아요 열쇠 이렇게 자주 나는거 정말 좋아요 제가 저번쯤과 제 8차 수염방 때 열쇠랑 초반에 안나와서 진짜 피를 많이 봤죠 자 황금방 계속 놓치고 상작 다 놓치고 해서 X됐다 했을때 저쪽에게 혈사포가 먹어서 저를 구원해줬습니다 샤방 오케이 자 이번에는 제가 너무 약간 불친절했나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이긴다면 이메일까지 딱 어 벌칙 보내는 뭐 방법을 제가 또 설명해드릴게요 제가 너무 요즘 불친절해서 응 그리고 여러분들 벌칙 그 보내는 기한은 목요일까지 둘게요 목요일까지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꽤 많아서 참여하고 싶은 분들 많아서 유튜브 시청자들을 배려해서 예 그런 목적이니 신별로만입니다 자 갑시다 컴온 아 미친 이거 돌 그래서 돌려도 뭐 미트큐브는 다른거 나오기 때문에 오리지널에서는 미트큐브 돌렸잖아 미트큐브였지만 자 가볍게 피해집니다 이 방충안이었어 이긴듯이 말하시네 당연하지 왜냐면 내가 잘하거든 나는 야 요즘 내가 응 이삭 열 번 와서 한 한두번 죽어요 초고수기거든요 미트가 더 극딜 아닌가요 미트큐브는 근데 근접 극딜이요 근접 극딜 그러면 체력을 달아야되는 그런 위험수당을 감안해야되는데 일단 그건 싫습니다 머리서 때리니까 훨씬 더 좋죠 패츠나 벌칙은 네네 끝나고 오늘 방송 종료하고 올릴거에요 바빠빠리 죽어 아 나쁘진 않아요 쏘올화트가 나와줬고 저 황금왕에있는 저 밴드를 먹으면 쏘올화트가 3개인가 되요 체력도 업도 있구요 굉장히 나쁘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좋아 밴드 보세요 어 엄청 좋은데 이거 돌려 어 우선 여기서 아이템 나올수도 있겠죠 체력하고 하트라던가 가볍게 잡아줍니다 빨리 주거의 제자 삼다수야 가볍게 피해줘야지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볍게 맞아줘야지 폭탄 빌 한번 가보자 상점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상점도 자 나와주세요 먹고 상점가서 뭐 배터리쓰면 돌릴수있는게 없어요 아 있네요 저 왕방 이런 기회도 전부다 긁어모아야됩니다 좋았어! 어 야 잠깐만 대추옵션이다 대추옵션 어? 아 잠깐만 대추옵션 대추옵션 제발제발 돈 많이 돈 많이 돈 많이 야 대추옵션 쩌먹으면 잠깐만요 어 잠깐만 이거 먹고가면 더 좋은거야 이거 삘인데 삘 삘이 베리 굿 자 가보자 아아 이거 돌려야 이거 돌려야죠 그쵸? 돌려야되죠 돌려야죠 오케이 자 폭탄 하나 남았기 때문에 저거 뻥하면 돌릴 수 있습니다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여기서 두개있고 폭탄은 없지만 자 한번 볼게요 돌려서 공속이나 데미지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이 분명히 나올것입니다 분명히 어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요요 자 갑시다 자 돌립니다 돌립니다 어 좋아 오늘 분위기 좋아요 돌립니다 뿌옇뿜옇뿝 안되네 자 야 이형 갈수밖에 없다! 감춰hu!! 규으으으으ㄹㅡzzja 쓰 Hawaiian 좋아 가자 처음에는 데미지랑 공속액 영향을 주는 아이템이 없겠, 없지만 가자 오케이 우선 탱커 오! 이게 공속 없이면 잠깐만 아씨 좋아 아이구야 잠깐만 쓸데없이 쓸데없는 다른 cord만 표현되는 가스야 넌 뭔 말이 하고 싶은건데 다시 봐봐 오케이 손쉽게 잡을 수 있는 녀석입니다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요 이거 레몬 파리야 이따 써야겠다 이따 아 잠깐만 침착해야 돼 이거 아 미친 반동을 이용해서 이 반동 놈의 새끼가 악마방을 가야 돼요 분명히 100%로 가야 됩니다 아 진짜 좋은 아이템을 먹기 위해서 단 혈사판을 한번 돌릴게요 재미가 없으니까 이것도 하는 이거 내기하는 것도 재미를 위해서 신선 하는 이유인데 혈사판은 무조건 돌릴게요 돌리는 대신 뭐 나한테 없나 되는거 아니에요 저한테 없냐고요 오케이 쩝쩝 황금항에서 공속영향을 주는 아니면 데미지 영향을 주는 예를 들어 삐쁘앤삐쁘라던가 아니면 안구대출 났으면 좋겠다 안구대출 근데 요즘은 레이저가 잘 안나오네요 보기가 좀 힘드네 내 방송에서 아 이봐 그만 좀 도망가세요 이보세요 아 씨발라미 왜 이렇게 잘 도망가 그렇지 고맙습니다 자 황금항을 빨리빨리 찾아야됩니다 아니면 왕방을 바로 가던가 예병 갑시다 아 어 방 큰거네 아 조심해야됩니다 자 저 항아리를 깨면 일정적으로 돈이 나오죠 발래도 나올 수 있습니다 빨리 비켜 이게 뭐더라 오 다행이에요 돈있고 형형색색에 똥파리들이 있습니다 가볍게 피해줍니다 역시 그렇지 그렇지 게의~~ 허amento 아오오φ 그리 잘한건 아닌데 적절했어요 그 다음 왼쪽에 색돌이 보이는군이요 야 미쳔 쏘우라트 야 미쳤네 소울아트? 소울아트가 아니고 뭐지? 방금 소울아트 했나? 소울아트네 미친 야 돌릴 수 있는 거 있고 자 완전 피가 장난 아니야 지금 두번째 스테이지인데 피가 장난 아니야 피괴물이야 피괴물 가볍게 설마 이거 공삭삭삭 공삭 뿌! 잘해라 미친 잠깐만 야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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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침착해 오케이 폭탄 야 이거를 한번 가보자 아우 15원짜리 챔피언 벨트 아 좋은건데 데미지로 올려줍니다 하지만 몬스터들이 변종이 많아져요 챔피언 몬스터들이 많아집니다 이거를 오! 오케이 잠깐만 설마 여기서도 설마 짱딸! 야 미친 자켓 엄마 야 우선 대처 옵션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자 우선 갑시다 컴온! 오케이 핀이네요 핀 야 챔피언 왜이래? 어우 미친 맞아버렸네 괜찮습니다 벌써 지금 거의 풀피에어 스펙이 스탯이 하지만 데미지랑 공속의 영향을 아무것도 노멀이나 노멀 너무 평범하죠 그렇지 이쪽이란 넥대헷 네헷 네헷 왜 맞아 아이 방금 그건 어? 막다른 골목에 멀리 넥대마냥 움직일 수가 없었어 이천있죠 어. 봐봐 지금 원래 이런이들은 순식간에 짠짝 잡아줘야 제맛인데 지금 보세요 지금 분명히 얘 하나 잡기 힘든지마 나중에 보세요 진짜 한 20분 뒤에 보세요 제가 얘를 잡으려고 자, 한 대 마우스 한 번만 딱 눌러도 죽는 예요 내가 눈 깜빡하면 죽는 거라구요 눈 마시면 죽는 그런 예입니다 자, 옷걸이 날 것 같은 느낌? 탈민지압! 오케이~~ 갑시다 methodology 탈민지압! 탈민지압! 괜찮 fundamentally 이쪽도 저희 인류야! 호호호호호호호호 애장품 꺼내와라 애장품 꺼내와라 애장품 꺼내와라 아아. 근데어떻하냐 상자가 나오는 확률을 높여주는데 황금 상자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친 자 데미야 눈물 굵어진거 봐봐 아 그윽하다 그윽해 응 그래 그윽하죠 좀 나와봐 얘 잡으면 터지지 아 안터지네 폭탄 하나 걸려있네 이거 잡아서 폭탄 하나 주면 좋겠다 응 아니야 미안해 아 어떡하냐 이거 폭탄이 없기 때문에 우선 상점 가서 이 돈으로 살 수 있는거 한번 봅시다 야 나 요즘 컨트롤 좋아졌던 맥끄랩 딱 똥 치읍시다 똥 치서 막 이런식 나올 수도 있어요 티끌무와 티끌 그렇지 하나만 먹으면 5원짜리 두개 살 수 있죠 예를들어 뭐 열쇠라던가 똥이라 아 뭐야 폭탄이라던가 다쿠룸 가는거 어때 다쿠룸 솔직히 다쿠룸 다쿠룸은 되게 쉬워요 다쿠룸 너무 쉬워서 지금 아 시번 어허우 제발 오케이 두개 살 수 있죠 하지만 소라트 두개있고 이거 열쇠 하나 사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으흠흠 아 이거 그냥 가야될 것 같아 황금 황금 버리고 자 갑시다 냠냠 냠냠냠냠 아타깝네 그쵸 아 이거 가자 열쇠를 사주고 에이핑크 아 맞다 에이핑크로 폭탄을 할 수 있죠 에이핑크의 존재를 까먹까먹하더니 절절 자 갑시다 야 야 그래도 오늘은 왜 알려줘요 그런건 없네 애들이 먼저 포기했나봐 일찌감치 그건 알아야돼 여러분들 님들 편이 있고 제 편이 있다는거 이건 꼭 알아야됩니다 알려준다고 막 쌍용을 할 필요는 없다고요 에이핑크 좋아 깔끔하게 뿜뿜 야병 가자 야 우선 이거 하나 이거 하나로 비닐방을 찾아보자 비닐방에 또 돈이 있을수도 있고 돈이 나온다면 그만큼 대박인곳도 없으니까요 그쵸 자 근데 어디에 쓸까 딱 여긴데 여기 믿겠습니다 이 큰 보세요 여러분들 좌심방 우심실 사이에 있는 명치 사이에 뿌요 안돼 안돼 괜찮아 이 2원을 얻었어 이 2원이 필요할때가 있을거야 어 이 2원이 없어서 죽을때가 있을거란 말입니다 자 내려갑니다 다 얻었고 내려간다 쏘르륵 좋아좋아 지지않아 지지않아 아 메이즈다 괜찮아요 메이즈쯤 괜찮습니다 주거의 회오리 펀치더라 자 얘를 회오리 펀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아 미친 야카 무기 미친 잠깐만 야카 무기중에 저렇게 때리는게 미친 제발제발 여기서 적절하게 아씨 잠깐만 이럴수가 없는데 잠깐만 아 어 야야야 얘들 무빙이 살짝 어어야야야 잠깐만 제발 어 제발 어 포라 야 으악 야하아아아악 근데 돌릴수 있는게 없네 잠깐만 아 잠깐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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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소울아트도 없고 자이스도 없는데 아우 메이지죠 아우씨 아잇잇잇잇 아잇잇잇잇잇 오케이 우선 다 제거합시다 얘네들 어우야 이러면 안되는데 아아 갑시다 열쇠도 없어 지금 열쇠 줄거야 왜냐면 저 챔피언 몬스터들이 열쇠라던가 아이템이라던가 줄거가든야 그쵸 아잇잠깐만 야야야 아직 괜찮아 아직 한대도 안맞았어 한대도 안맞았고 빨리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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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그렇지 오케이 쏘나트 내잡아 쏘나트 쏘나트 아 가보자 가보자 좋아 좋아 손짓게 잡을 수 있는 녀석이야 앗대앗맞았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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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확률이 있어 확률이 있어 확률이 있어 확률이 있어 확률이 신이 내게 미술을 짓는군 행운의 여신이 행운의 여신이 내게 미술을 짓는군 으응 괜찮아 쉽게 잡을 수 있는 녀석이야 쟤 좆밥이야 좆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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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루턱이야 내가 좀 몸에 그거 아니야? 망고벌레 들어있는거? 어? 징그러워 잠깐만잠만 오케오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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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뿌우! 씨발! 아니! 그렇게 확률이 높았는데 아이 잠깐만요 야 진짜 잠깐만 이렇게 확률이 아이구야 자아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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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보니까 열쇠 줄 것 같아 제 얼굴이 진짜 뭔가 열쇠 줄 것 같은 그런 얼굴이야 어? 씨발 뿌이었어? 클리어하고 적절한 여기서 열쇠가 짜잔! 스톡 자아 럭키 락 돌을 뽀개면 잠깐만 아 잠깐만 또 얘네들이잖아 씨발 야 좋아 오 좋아 아아 잠깐만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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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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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잠깐만잠만 체력이 없어 체력이 없기 때문에 저기를 껏다리 갖다야 하는건 위험해 제발제발 아 열쇠가 또 없어 여기서 열쇠 나올수도 있어 허어어! 제발제발 폭탄! 폭탄 나와! 잠깐만 잠시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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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는거라! 쉬어! 쉬어아!! 하으… 어.. 어… 흐흐흐 marginalized 으아!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의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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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안 돼 나가!!! 줘봐 열쇠 줘봐 열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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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열쇠를!!! 아 괜찮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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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알략소서 체력 한 다음에 가자 아 아 메이즈구나 메이즈 아우 훈수 두지 마세요 강요하는 듯한 채팅 보이면 그냥 자르겠습니다 아우야 어떡해 구피꼬리 짱감새끼야 아 어떡해 개막했어 지금 후후 하아 내려갑니다 아아 아 안돼 다그니쓰아!! 아존나싫어 시 맵이 안보이는것보다 좋지 아... 아 아껴야되 체력 어 자 좋아 좋아 줘 줘 적잘히 죽어쓰장 으아 내가 시장은 미야 초라하지만 끝은 창대하리라 어? 먹다 지쳐 점이 들면 축복이 어리래 예비야 얘들아 구로지 말장 어? 구로지 말장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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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발 아아 왜 이따구야 괜찮아 나 팔자 수염빵도 이랬거든 하지만 나 팔자 수염빵도 이랬어 진짜 한순간에 몰락해버렸지 자 하나만 먹으면 되네 굿빛을 하나 굿빛을 먹는 순간 게임은 끝나 아이씨 으아악 으아악 아 미친 야 안돼요 이렇게 된 이상 자 가보자 가보자 이렇게 된 이상 가보는 수밖에 없을것 없을것 같구나 흐아 폭탄이다 그나마 그나마 자 이렇게 된 이상 가보자 저 저 한번 가볼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이렇게 된 이상 안 가볼 수가 없겠어 제발 제발 좋아 제발 시발 허허 허허 아 이러면 안됐는데 아아이 잠깐만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들 저 할 수 있습니다 내 이 수염 절대 못믿믿믿믿믿믿믿믿믿믿 진짜 개간진한다고 니들이 수염의 멋짐을 모르잖아 얌 먹어주고 유 레이지 구로우 뭔소리요 아 펜타그룹 모았는데 아 이거 근데 우선 이게 좋은게 뭐냐 우선 내가 대체 옵션을 먹었어요 그래서 골라먹을 수 있습니다 보스방 아이템 두개 뜨기 때문에 거기서 뭐 공속 영향을 주는거 아이템 데미닐 영향을 주는 아이템을 먹어도 솔직히 저는 이득입니다 어 대체 옵션 덕분에 가자 아 근데 상 그게 없어요 아 아 왜 있냐 아가리 오픈 야 왜 아가리 오픈이냐 잠깐 이렇게 되면 내가 위험해 그렇지 아 뭐야 이거 신경쓰기 왜 이렇게 많아 자 오케이 어허 얘 잡았는데 좀 줘라 키 나한테 열쇠를 줘야할 것이여 어 아이템 샷 따있다 좋아 대가리 오픈 대가리 오픈 대가리 오픈 대가리 오픈 대가리 대가리 오픈 대가리 어 어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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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피 오케이 아 이거 줘야 될거 아니야 이거 야 열쇠가 없다니 어 어 야 알록달록해 형형색색해 새끼들 분명히 이곳에 열쇠를 줄만한 그런 아이템이 있을거예 난 미리 의심치 않습니다 거기서 숙정한 아이템이 나올거예 예를 들어 삐뿌 앤삐뿌하다던가 암구 돌출하던가 분명히 좋은 아이템이 나올기 때문에 저는 의심하다던가 열심히 때려잡도록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은 언제든 나의 폐헌 하늘은 언제든 나의 폐헌 하늘은 언제든 나의 폐헌 예명 얍 잠깐만 아 좋은거 나왔는데 아 열쇠가 없으면 말짱 도무르기야 아씨 난 씨브럭 진짜 아씨 케이눈이네 아이씨 하늘은 언제든 나의 폐헌 하늘은 언제든 나의 폐헌 하늘은 언제든 나의 폐헌 저기 뭐더라 아마 레몬파티로 기억하는데 FUUUUUUUUU FUUUUU HUUU 하늘은 언제든 나의 폐헌 하늘은 언제든 나의 폐헌 하늘은 언제든 나의 폐헌 하늘은 언제나? 예편! 자 우선 저기 칼방 가보자 의자품 공개하고 싶었는데 닥쳐 아 폭탄없다 미친! 야! 안 돼! 이럴 전 안 돼! 아 내가 너무 깜쳤어! 이 씨발 이러면 안 된다고! 하... 괜찮아 하... 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솔직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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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너무하다 진짜 야야야 오! 어머! 나야 해 맞으면 그냥 죽어 흡? 어? 지마 지마!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우 상점 상점부터 설마 그리되겠어? 씨..발라마? 쓰아ㅏ악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아ㅔ 돼!! 으아 주ㅏㅏㅔ 야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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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압 어아압 시발 으하하하하아 이게 뭐더라? 이게 뭐에요 여러분들? 마인드? 이게 아마 그거 아니야? 파리 데미지 쎄지는거? 아 망했다 으어! 빅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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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아... 손풀기 끝! 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아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아이씨... 잠깐만요 이거 빠져서 놓고 있을게요 아아! 하하! 아아! 아이씨... 기회 남았어요. 뭔 기회 없어? 나 2탄 내려가는 순간 없어요 누가 990개 샀다고요? 뭐 누가? 없네 없잖아 아 있네? 헐 레이크블루님? 헐... 헐 레이크블루님 헐... 별풍속 999개 헐 감사합니다 뭐야 레이크블루님 스티커도 999개네? 헐... 야 이건 내가 이겼다 아 감사합니다 캑샷! 감사합니다 머님, 제비님, 데모조님, 휘영님, 스윤비빈님 고맙습니다 면도기 값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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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정말 근데 아아... 아아... 내가 여기서 무너지네 야 나 진짜 오늘 진짜... 제가 이기... 어 뭐야 헐... 숨댐교님... 어 숨댐교님... 660개 고맙습니다 어이... 뭐 연꽃송이님 50개 고맙습니다 어이 왜이래? 오 야 이거... 오? 이거 내가 지니까? 어? 어 고맙습니다 퀵샷! 감사합니다 어휴... 다들 고마워요 요 기뻐해야돼 지금 싫어해야돼 아 나 지금 뭐... 뭘 해야되는거야? 기뻐해야돼 싫어해야돼 지금? 안 돼... 어휴... 고맙습니다 모두모두 고마워요 어휴 네... 50개 고맙고 썩님! 어휴 썩님도 별풍사 별개 고맙습니다 친절한 덕국님 리암님 고맙습니다 어휴... 모두모두 감사합니다 오 야 오늘 진짜... 고맙습니다 격션 모두 고마워요 이메일을 보낸 분들은 그... 매일 회수하면 돼요 고맙습니다 격션 제가 졌기 때문에 수영을 밀도록 하겠습니다 하... 제가... 야 나 이거 언제쪼아 언제동안 민... 이... 이거 긴거야 지금은 아니고 이따 방송 끝나고 보호르님 50개 고맙습니다 부산의 가면님 고맙습니다 3학생님 별봉선 고마워요 모두 스티커 초콜릿 고맙고 추정관 즐겨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수영 아... 오래... 털 길었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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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밀께요 제가 면도하는 것과 어... 깔끔해진 것을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라이브로 밀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음? 가면 안을 어떻게 긁어낼 건데 그... 방송 키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끄님 야! 왜이렇게 싸 별봉선 220개 고맙습니다 위에 포도가님 강아지님 고맙습니다 깨앙이 가나님 고맙습니다 야! 뭐야 야 왜이렇게 지니까 야! 자! 밀께요 약속했던 대로 아... 아깝다 아 이게 매장품인데 아무튼 아깝네요 네 유튜브에 제가 내일 오늘이죠 화요일날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못 올리면 수요일날 올릴게요 네 감사합니다